아까 와이애터미를 들으니까 저도 다시 마음이 새록새록해지고 사실 오면서도 제가 생각들을 했거든요 오늘 무엇을 얘기할까 하다가 결국 우리가 비전을 보고 가고 있는데 내가 그 비전을 보고 갈 때 내가 꿈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꿈을 듣는 것 같았어요 다들 옛날에 꿈이 있었는데 이제 접었다가 에터미란 도구를 만나서 다시 꿈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이걸 에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와이애터미를 잠깐 하면 저는 꿈이 사실 성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성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그냥 직장에 대한 꿈을 꿀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 아니고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그냥 선생님 아주 순수하게 선생님 그런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러면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됐고 유치원 선생님도 선교사가 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꿈과 현실은 이상과 현실이에요 네 너무 많이 다르고 또 여자라는 우리 성이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걸 또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고 잊고 싶어서 잊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놀 수밖에 없는 꿈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결국 저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이 내 선교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가정이 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정말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영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정말 누군가를 돕고 살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주고 내가 즐거워하고 막 내 에너지를 내 열정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이 벌어가지고 오는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가정에서만 살려니까 내 인생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 과정이 10년을 지났어요 사실은 그 과정이 10년을 지나면서 아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그때 정말 빛처럼 다가온 게 에텀이었어요 에텀이라는 도구를 만나면서 저는 제 꿈을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에텀이를 사실 하게 되면서 더 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꿈이 없었다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하려고 안 했을 거야 아까 잠시 누가 얘기했지만 다단계라는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다단계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미래학자들 성공학자들이 뭐라고 해야 돼 도날드 트럼프도 그랬고 로보트 기어사키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미래 사이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리더를 교육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려면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뒤에 세 가지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결국 그렇죠? 뒤에 세 개가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저도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우리 애터미가 엄청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린 거 보셨나요? 혹시? 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몇 일을 했다고요? 20일 그렇게 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가 20일을 했어요 굉장한 쾌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만에 20일을 한 거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A사 같은 경우에는 60년이잖아요 60년을 해서 1위를 고집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60년 후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년 했는데 20위에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래 앞으로 10년 후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는 시기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끝났어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났다 여러분 꿈도 이룰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10년 후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죠 꿈이라는 게 사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 미래 사회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미래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전 세계 글로벌 원마켓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애터미가 지금 원마켓으로 가는 정말 플랫폼 비즈니스의 선두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10년 만에 20일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생기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를 봄 따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가스에도 그런 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겨놓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생기는데 그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잡아서 내 꿈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이건 필수라고 우리 마리아 사장님도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나중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일이야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면서 우리 애터미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회사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죠 회사를 알아볼 때는 이 회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롱런 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경영자를 꼭 보셔야 돼요 경영자의 마인드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가 먹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어두운 방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건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거든요 이 경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느냐 어저께 제가 센터점 워크샵을 갔을 때도 쥐 먼 회사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벤치마킹 했죠 사실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설립 목적 자체가 애터미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달린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그러니까 경영자의 마인드죠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러분 오늘 제가 올린 글만 봐도 이미 검증이 끝났어 10년 동안 이렇게 간 회사 우리의 마켓수는 거기에 나온 거는 14개국으로 나왔더라고요 마켓수는 이제 거기 글로벌 회사 순위를 올린 거기 때문에 다 글로벌로 네덕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글로벌로 나가서 14개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위를 한 거죠 거기다가 매년 우리 한국에서만 처음에 시작해서 한국에서만도 우리는 해년 두 자리수의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해 왔어요 많게는 30 몇 프로 20 몇 프로 계속 성장을 했죠 고속 성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배가로 성장을 해요 저희가 지금 20위지만 언제 우리가 2조가 되고 3조가 되고 4조가 될지 여기 아까 1조가 8조였지만 그렇죠 나머지 밑에 3위부터는 4조 5조 5조 4조 3조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솔직히 이제 중국이 곧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오픈되기 전에 베트남이 먼저 또 오픈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이 오픈이 될 것 같고 러시아가 곧 오픈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미 신뢰의 단계 한국에서 신용등급 AAL을 넘어서서 글로벌로도 지금 계속해서 롱런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했는데 14개국이 오픈을 했고 앞으로 향후 우리는 20개국까지 오픈을 할 계획이에요 내년 정도까지 그러면 올해 벌써 예정된 나라가 몇 나라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더 많은 나라가 오픈될 거야 여기서 조금 나라 오픈하는 걸 적게 하는 거는 중국 한 나라만 해도 우리는 몇 나라로 보면 돼요 중국이 33개의 성이 있어요 33개국으로 봐도 돼요 여러분 가서 한 나라만 잡으셔도 돼 정말 복권성 복권성 잡으실래요? 네 복권성 우리 마리아 사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복권성에 3위 교포 사인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계속 신뢰를 받고 롱런할 수밖에 없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이거는 사회적으로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도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몇 개의 자료만 보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경영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경영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경영자의 마인드는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처음에 돈을 벌려고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애터미 회사를 차려서 자기가 성공한 CEO가 되겠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 총판권 받아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시안부 인생인데 죽기 전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 이걸로 우리 가족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고 내가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경기 총판권을 따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가셨고 한국 콜마를 가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애터미가 생긴 게 아니라 그때는 회사도 없었어요 회사 이름도 없이 회장님이 돈도 없으셔서 주민등록증을 주고 물건을 받아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방판회사로 시작했죠 저희가 원래 10년 됐다고 해서 2009년부터 생각을 하는데 2006년부터 우리가 방판을 했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정식으로 가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때까지 방판을 할 그 시절에 회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옥 준공식이 있었잖아요 사옥 준공식에 또 저희가 역사적인 자리에 다녀왔어요 부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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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애터미엔 성공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리더스들은요 밥도 밖에서 먹어요 이게 애터미가 이래요 연봉 1억이 넘어도요 대우 못 받는 회사가 애터미예요 이거 너무 비전 아니에요 저희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나중에 비 오고 추웠어요 날이 엄청 흐리고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애찬을 한다 그래서 사옥 멋진 애찬실에서 우리가 밥을 먹겠구나 그러고 막 가는데 리더스들은 삐장소로 가네 삐장소가 어디야 하고 찾았더니 바깥에 천막을 쳐놨더라고요 그 천막에서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음식은 굉장히 맛있어서 두 번씩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리더스들도 대접을 못 받아 그런데 처음 회장님이 시작할 때는 2009년도에 2006년도에 방판을 시작할 때는 회장님이 280만 원짜리 카니발을 타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무실이고 또 물류창고고 걸어다니는 본인의 영업장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또 이제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죠 여러분도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A4G에 그 영상을 띄우는데 저도 너무 찡하더라고요 A4G에 에터미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비도 새는 4층 사무실에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옮긴 데가 있는데 거기는 3층이었대요 그런데 그것도 맨 꼭대기층 3층 거기에서도 3층이 거기도 비가 샀대요 왜 하필 3층이야 그랬더니 3층이 싸대요 네 싸대요 그래서 거기를 얻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싸지만 그때도 억매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경영자의 마인드죠 인건비 고정지출비에다가 돈을 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사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회장님이 망해보셨기 때문에 망하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고 망하면 기업을 하다 망하면 그거는 살인이래요 거의 그 기업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 망함으로 인해서 내 직원들이 먹고 살 길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생존에 엄청난 목숨을 걸은 거죠 일단은 생존해야 되니까 지출비 고정지출비를 없애고 직원도 몇 명 없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직원이 회장님하고 회장님 동생, 와이프 또 누구, 윤영성 대표님 같이 하셨겠죠 이렇게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제가 아는 회사의 스토리 제가 국장 되었을 때 제 사나의 판매사들을 모시고 그때 한 2014년, 2015년 쯤 된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쯤에 제가 제 사나의 판매사들만 모시고 또 센터장님 또는 판매사들을 모시고 본사를 투어를 갔었어요 그때도 회장님 너무 기뻐하셨을 때 지금 옮긴 사옥이 하나, 둘, 셋, 네번째인 거예요 네번째 네번째인데 사무실이 네번째인데 그 공주 사옥으로 옮겼을 때만 해도 우리가 지어서 간 건 아니었잖아요 건물 하나를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2층에 쌈주머니라는 저는 이름도 기억해요 쌈주머니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빌리고 싶었는데 그 쌈주머니 사장님이 절대로 포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냥 쌈주머니는 그대로 있고 저희가 1층, 3층, 4층을 썼어요 그때 공주 사옥에서 근데 제가 그때 저희 파트너들을 모시고 공주를 방문을 했어요 사옥 방문 겸 워크샵을 한다고 모시고 갔어요 그때 제가 50명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랬을 때 벌써 우리가 3, 4천억 매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정도 되는 매출을 하고 있으면 여기 사업하시던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가까운 저희들이 제가 7남매라서 형부가 많아요 형부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찌끄맣게 100억 목표로 일을 하는데도 직원이 5, 60명이었어요 그쵸?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그때 왜 갔냐면 원래 계획은 저희 워크샵을 하러 가는데 점심을 본사에서 그때 막 그렇게 옮기고 너무 기쁘니까 방문을 하면 점심을 그냥 다 드리겠다고 회사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쁨을 하면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면 돼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가 워크샵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우리가 회식을 하고 돌아오면 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본사 팀장님이 갑자기 제가 방문한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몇 명 오신다고요? 50명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국장님 죄송해요 밥을 못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식당이 40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딱 40명이야 그때 당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괜찮은데 그런데 국장님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벌써 회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었고 또 이제 막 그런 상황이라서 또 제가 그렇게 하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 팀장님이 원래는 이제 본사 이렇게 투어하고 할 때 브리핑 안 해주시는데 그날 저희 파트너들한테 다 안내를 해 주셨어요 1층부터 시작해서 회장님 방까지 가면서 액자 하나 걸린 거에 달린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막 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층에 북카페 1층에 북카페가 있었어요 그 북카페에서 다 모여 앉아서 질문 있으면 자기가 질문을 받겠다고 그런데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직원들이 다 대부분 젊어요 저희 회사가 대부분 젊고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총각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다 그런 분들이 서울 봉천동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데 다 왔냐고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돼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누가 질문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 그런데 하여튼 질문했을 때 그 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봉천동에서 공주로 넘어갈 때 100% 다 왔대요 한 명도 그만두지 않고 보통 여러분 직장이 그렇게 되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나는 지방에 도저히 내려갈 수 없어 그러면 터전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서울에서 맨날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주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부가 같이 맞벌이 부부도 있을 테고 그런데 100% 어쨌든 다 직원이 갔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여가 얼만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줄 만큼 주니까 우리가 다 왔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회장님이 간혹 말씀하시죠 우리 직원들의 연봉이 평균 얼마 정도 된다고요? 10,000원 네, 잘 들였어요 범생이세요 네, 맞아요 그 정도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직원 중에 신입사원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아주 친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도 첫 연봉자로 이제 계약을 하니까 5,000이래요 대단하죠 대학, 웬만한 대학 졸업해갖고 그렇게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대학 나오고 결국 그렇게 나와서 대기업을 취직하는 게 젊은이들의 목표인데 그런데 대기업을 취직을 해도 첫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예요 어떤 데는 20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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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장님이 고객 성공을 직원들의 그 복지에서 실천하고 있고 사옥을 그렇게 옮기면서 이제 여러분 이번에 사옥을 크게 또 졌잖아요 우리 정말 에터미파크 너무 멋지게 졌거든요 그런데 공주본사가 생겼을 때도 회장님이 너무 기쁘셨는데 이게 생기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생기고 하면 그 건물을 엄청 멋지게 졌는데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건축도 우리 회장님은 안값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벌써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뭐 회사가, 뭐 네트워크 회사가 본사를 짓다가 망한 회사가 있어요 뭐 네트워크 회사가 본사 사옥을 크게 짓다가 망한 회사가 있거든요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회원들 중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누가 그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파트너 중에 누가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회장님이 사옥을 다시 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굳이 사옥을 지어야 되냐 이제 이분은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사옥을 짓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꼭 사옥을 지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본사 직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팀장님인데 그분 직책은 팀장님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서울에 본사가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50% 감면해준대요 그 50% 감면한 걸로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본사 질 거를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매출이 그때 3차천억 할 때 내었는데 거기를 옮기면서 한 달에 1년에 법인세가 200억이 남았대요 법인세 내는 게 50% 감면 되니까 200억이 남았대요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200억이 남았는데 우리 매출이 제가 아까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1조잖아요 3, 4천억 할 때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거기로 옮기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났어 3, 4년이 지난 후에 지금 사옥을 짓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은 거 가지고 충분히 짓고도 낳는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팀장님이 그 법인세 감면 받은 것만으로 여러분한테 돈 안 걷는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한테 돈 안 걷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모힘 제품값 해모힘이 처음에 30%로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쵸 30%로 시작을 했는데 30%가 7만 6천 5백원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계약을 할 때 근데 이때 당시 해모힘이 60%에 시중에서 77만원에 팔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30%에 7만 6천 5백원이야 우리 회장님 양심상 30%면 반달이잖아요 그래도 한 달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을 채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십니다 42포 48포 54포 지금 여러분 60포에 드시고 계시죠 제가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54포였어요 근데 회장님이 이 60포로 올린다고 얘기를 거의 2년 가까이 얘기하고 나서 60포로 올랐어 사실은 그런데 회장님의 의지는 절대 목표 나는 60포까지 만들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러는 세월 동안 몇 년이 흘렀어요? 9년,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격을 7만 6천 5백원에 그대로 가 지금도 그렇죠? 물론 하나 샀을 때 가격은 8만 4천 원이지만 넷 박스를 같이 샀을 때는 7만 6천 5백원 그대로죠 이거는 경영자의 양심이에요 돈 벌 마음이 없으셔 그리고 정말 소비자들의 성공을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고객 성공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본인이 돈 벌 생각이면 이렇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올리죠 세월이 흘렀고 내용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처음에 해모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모힘 플러스였어요 여러분 옛날 박스에 해모힘 플러스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옛날 54포일 때 해모힘 플러스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60포로 리뉴얼하면서 다시 그냥 해모힘으로 계속 가거든요 해모힘 자체가 프로젝트 명이잖아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원자력 연구원에 뭐를 만들어라 니네들이 그렇게 하고 프로젝트 명으로 준 게 해모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제품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왜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저희가 한국 콜마랑 원자력 연구원하고 손을 잡을 때 기술 이전 방식이 아니라 기술 출자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기술을 그냥 한번 워낙 자기가 가진 기술을 다른 데다가 팔기도 하거든요 팔면 끝이야 그 기술을 그런데 우리는 기술 출자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우리가 연구비를 더 주나? 아니에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해모힘에서 해모힘 플러스 나중에 해모힘 트리플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해모힘으로 통일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저희는 왜? 업그레이드 해야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점점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회장님이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야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이 먹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면역력 증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니까 그런데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싸게 줄까? 어떻게 하면 60포를 채워줄까? 고민을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60포를 하고 가격은 안 올리고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희가 화장품도 처음에 120ml였다가 135ml였다가 토너가 그 다음에 150ml로 늘었어요 그런데 가격 그대로 그리고 지금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더페임이 나오고 앱설루트가 나오고 했지만 양은 다 150ml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화장품이요 사실은 양이 너무 많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화장품은 옛날에 한동안은 화장품 냉장고에 놓고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적게 있어야 돼 빨리 쓰고 새로운 걸 쓰는 게 좋아요 사실 왜 천연 화장품이다 뭐 어쩌다 이러면 상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쓰기도 하고 빨리 쓰고 교체를 하는데 우리 회장님은 팔뚝만 하게 만들었어 화장품을 목표는 국민 화장품 국민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토너만 그런 게 아니죠 아이크림도 올리고 폼크린징, 딥크린징 양 다 늘어난 거예요 120ml에서 140ml로 늘어났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양도 늘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원료를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가격은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죠 물론 글로벌로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다 물류비와 기본적인 거는 포함이 되죠 그거는 해외에 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어쨌든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회장님이 가는 거죠 이거는 경영자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고 이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어떤 유통회사든 좋은 제품 싸게 팔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회장님은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회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센터를 하잖아요 회장님 센터장도 해보셨대요 어제 또 센터장 워크샵이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을 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자기가 사업자로 일하면서 센터장을 해본 거죠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들 남자들 자꾸만 타겟에서 걸리네 죄송한데 어쨌든 남자들은 뭘 하나 해놓고 나 짱이야 뭐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이거 해놓으면 자동으로 굴러가서 돈이 들어와 뭐 사무실 내놨으니까 뭐 이런 이렇게 가오를 좀 잡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센터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센터를 해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센터는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거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애쓰는 사람이 센터장이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센터에 매일 출근하시는 센터장님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센터가 많다 보니까 그건 이제 이해하시죠 센터가 많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저 센터 저 센터 가다 보니까 한 센터를 계속 출근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센터장이면 자리를 지키면서 고객들의 센터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잘 섬기는 곳이지 이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줬더니 다 센터만 낼라 그래 또 그리고 또 돈이 안 되는 사람이 너 섣불리 너무 센터만 딱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기본 고정 경비 때문에 또 힘들어져 사업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센터장이 되려면 판매사를 계속 유지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죠 그런 조건을 둔 게 다 그게 사업자를 위해서 그렇게 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교육수당을 주는 거예요 저희는 교육수당을 센터 교육수당 6%를 주거든요 그 센터 매출의 6%를 돈으로 한산해서 센터장님한테 그냥 임대료를 내려도 좀 보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를 이렇게 내주신 우리 차영숙 국장님한테 여러분은 되게 감사해야 돼 사실은 이런 장소가 필요한데 내주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센터장님 들이세요 우리 센터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정국장님하고 두 분이 정말 애쓰고 계시는 걸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센터장이라고 이것도 회장님이 해봤으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본인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알아보시고 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지머 회사 회장님이라든가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어쨌든 대기업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5억 원을 예치를 해야 된대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거나 방판계에 가입을 처음에 등록을 할 때 5억 원을 먼저 예치를 해야 되고 연 매출 중에서 3개월 매출의 20%를 먼저 예치를 해놔야지 등록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일반 개인이 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차렸어 합법적으로 할래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5억 원을 예치를 하고 미리 일어날 매출의 20%를 먼저 하고 가능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만큼 회사가 되는 거죠 회장님이 고정 지출비를 줄이면서 그렇게 가겠다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